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85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cau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접속사 뜻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idn't 하지 않았다 go out 외출하지 않았다 이때 go out 하면 외출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because of 하면 뭐뭐 때문에 이때 전치사 of 뒤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because of 명사 하면 그 명사 때문에 즉 because of the rain 비 때문에 즉 전체적 의미는 I didn't go out because of the rain 나는 비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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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알파벳 t는 t 보다는 부드럽게 르 그래서 comfortab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편안한 또는 편안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sofa 이 소파는 is very 매우 comfortable 편안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sofa is very comfortable 이 소파는 매우 편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epart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출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is 무엇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the departure time 이때 departure time 하면 출발 시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hat is the departure time 출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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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계약 또는 계약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igned 이때 sign 하면 뭐 뭐에 서명하다 그래서 signed 서명했다 a contract 계약서에 for a new car 새 차를 위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i signed a contract for a new car 나는 새 차를 사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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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도착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departure 이라는 단어는 출발 그리고 arrival 이라는 단어는 도착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arrival time 도착 시간은 is 5 10 5시 10분 입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즉 전체적 의미는 the arrival time is 5 10 도착 시간은 5시 10분 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stu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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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방해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뭐 뭐 하지마 don't disturb 방해하지마 me 나를 when 이때 when 하면 뭐 뭐 할 때 라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when i study 하면 내가 공부할 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don't disturb me when i study 내가 공부할 때는 방해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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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무서운 또는 겁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d 이때 had 는 hav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꿈 등을 꾸다 할 때 have 동사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i had 나는 꾸었다 a scary 무서운 또는 겁나는 dream 꿈을 즉 전체적 의미는 i had a scary dream 나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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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t가 이번 단어에서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할 때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mostly 가 아니라 mostly mostl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대부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guest 손님들은 were mostly 대부분 men 남성분들이었다 이때 끝부분에 있는 men 하면 남자들 남성들 이라는 복수명사가 되겠습니다 단수명사는 man 복수명사는 men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the guests were mostly men 손님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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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gh 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그것은 only 단지 겨우 어 slight scratch 이때 끝부분에 있는 scratch 하면 긁힘 또는 긁힘 자국 그래서 slight scratch 하면 약간의 긁힘 즉 전체적 의미는 its only a slight scratch 약간 긁힌 것 뿐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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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수리하다 또는 수선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mending 그는 수선하고 있다 my shoes 나의 구두를 즉 전체적 의미는 she is mending my shoes 그가 내 구두를 또는 내 신발을 수선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때문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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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편안한 또는 편안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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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출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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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계약 또는 계약서 라는 뜻이 되겠고요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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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도착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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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방해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distu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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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무서운 또는 겁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c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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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대부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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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s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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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수리하다 또는 수선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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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빛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idn't go out because of the rain I didn't go out because of the rain I didn't go out because of the rain 다음 문장은요 이 소파는 매우 편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sofa is very comfortable This sofa is very comfortable This sofa is very comfortable 이번 문장은요 출발 시간 어떻게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 is the departure time What is the departure time What is the departure departure time What is the departure time What is the departure 이번 문장은요, 도착시간은 5시 10분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내가 공부할 때는 방해하지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나는 무서운 꿈을 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손님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guests were mostly men. 이번 문장은요, 약간 긁힌 것 뿐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가 내 구두를 수선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